한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제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2015년도 9월 24일 오전 2시 11분에 부산경찰청의 112 상황실에 시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보 내용은 부산에 가면 황영산이라고 있어요 부산 출신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 봉수대 전망대들을 보러 많이들 가신다고 해요 황영산 정상 봉수대 부근 산속에서 여자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젊은 남자가 제보를 한 거예요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은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산경찰청에서 산 주변의 3개 경찰서에게 긴급 타진을 합니다 빨리 출동해라 해서 당직 형사 30명 112 기동타격대 경찰지구대 이렇게 해서 한 70여 명이 그 야심한 이른 새벽 2시 좀 넘은 시간에 현장으로 급파가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엄청난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그 폭우에서 튀어나오는 물안개와 뒤섞여 가지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험한 산을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났다는 그쪽을 향해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수색을 했어요 어떤 사건의 흔적도 현장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저 산 위에서 좁은 산길에 조그만 승용차 하나가 탈탈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시간에 이상해서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게 하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20대 젊은 여성 4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 비명설이 못 들었냐 그랬더니 여성 4시 딱 잡았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못 들었다고 그런데 경찰관들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시간에 이 폭우 속에 이 늦은 시간에 내려오는 모습으로 봐서 이들이 무언가 단서를 알거나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설득하고 추궁해서 실토를 받아냈습니다 결국 운전하던 26살 이 모 씨가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그 비명은 사실 이 차 안에 지금 같이 타고 있던 친구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사정을 듣고 봤더니 이 네 사람은 친구 관계인데 취준생들이에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취직시험을 봐도 떨어지고 별로 진도도 안 나가고 속이 답답한 나머지 바람 쏘인다고 네 시서 산 정상에 올라왔다가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한 자매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문구의 절규처럼 그런데 이제 지나가던 21살짜리 대학생 남자애가 앞에 얘기는 못 듣고 뒤에 얘기만 들은 거예요 어 이거 뭐 사고 났구나 그래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한 겁니다 참 요즘 말로 웃픈 이야기죠 웃기는데 슬픈 이야기 어쩌면 요즘 우리 청년 세대들의 그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짠해요 세쿤도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창조의 구조 자체가 한계와 절망에 부딪힐 때 어떤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소리치게 돼 있다 그렇게 설계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 제목이 뭐죠? 기도는 대안이 아니라 전부다 보통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이 대안이다 기도가 대안이다 이런 표현을 왕왕 쓰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려요 기도는 대안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기도가 대안이라는 생각을 지어버리세요 기도는 대안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전제 불가능하듯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전제가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라는 네 번째 예수님의 중요한 명령을 꺼내들고 도대체 어떤 원리를 담고 어떻게 기도해야 바로 기도하는 것인가를 함께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고 익숙한 이름이 느예미아 이 느예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의 원리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1절을 좀 볼까요 보시면 하가리아의 아들 느예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 말은 좀 배경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오늘은 기도가 주제이니 만큼 배경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오늘 설명할 내용들이 이해가 되겠기에 배경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유다까지 망할 때 그때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전부 포로로 끌고 갔죠 그런데 그 포로기에 세계 패권이 바뀝니다 유다를 망하게 해서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 영원한 제국이 있어요 누구한테 망하냐 하면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라고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제국 그 바사제국에게 홀딱 먹힙니다 그 바사제국의 당시 왕이 누구냐 하면 들어봤을 거예요 고레스 그냥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고레스라는 왕이 그때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바벨론을 먹고 나서 희한한 조치 하나를 내립니다 우리 역대기를 한번 펼쳐볼까요? 자막을 보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왁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왁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 하나를 하고 조서 하나를 내립니다 어떤 내용인가? 다음 절 시작! 바사한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왁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왁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들을 전부 귀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포로들이 귀한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 포로 생활하던 그 삶의 터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단숨에 일시에 한순간에 고구로 돌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포로들이 돌아갑니다 1차 때 돌아갔던 유명한 사람이 수룩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돌아가서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2차에 돌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죠 그가 돌아가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그 흔적을 좀 볼까요? 에스라스 1장을 띄워주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왁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 고레스의 조치가 실증적으로 역사 속에 검증되고 있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다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왁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해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유다 땅으로 돌아간 학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시선을 돌려서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이 내 형제들은 느예미야의 형제들이죠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로 돌아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유다로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갔던 일부가 하나니라는 느예미야의 동생과 함께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고향 소식을 물었겠죠 사람들은 편안하고 나라 형편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매우 슬픈 고향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4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이건 바벨론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1차 2차 포로 귀환 조치로 돌아갔던 유다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가운데 그것을 맞득지 않게 여겼던 주변의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에 들어와서 괴롭힌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때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려서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느예미아가 들었어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오늘 이 기도를 좀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앞을 보십시다 그러면 느예미아는 3차 때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지 지금 100년도 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1.5세예요 아니면 2세예요 2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고국에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미국 가보면 2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은 사실 조국이 아니에요 그들의 조국은 미국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전쟁이 나든 뭐가 어떻게 뒤죽박죽 되든 흥미거리지 그렇게 울며 공감할 정도의 정서적 연결고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데요 버벅거리고 아마도 느예미아는 언어도 굉장히 서툴렀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2세니까 보통 그런 2세들을 빠난하라 그래요 겉하고 속이 다른 거죠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2세들을 빠난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보면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어요 그런데 그냥 흉내만 내는 울음이 아니라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물음표입니다 이게 가능해? 여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전부 망해서 포로로 붙들려가 있을 때 우리 열한기라는 책을 공부하면서 들었죠 그들이 신학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이렇게 두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들의 신학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붓을 들게 합니다 그때 성경이 많이 쓰여져요 그 중에 한 책이 열한기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은 어떻게 아픈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로 알고는 붓을 들게 하고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만들고 읽게 만들고 들리게 만든 겁니다 그제서야 포로로 붙들려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를 지금 끌어안고 있구나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이 민족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생긴 게 회당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직책이에요 누에미아는 결국 거기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왜 자기 민족이 이 먼 땅까지 포로로 붙들려와야 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비참했는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에미아는 어떤 기도의 원리를 담아내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5절을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원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여러분 5절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누에미아는 놀랍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야 모르고 있어요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기도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철없던 젊은 시절에 너무 기도를 폼나게 멋있게 하고 싶어서 항상 기도 앞에 미사 요구를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오 미지의 신이시오 미지의 신 뭔 소리예요 이게 대충은 모르겠지만 그 뜻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여타 종교에도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열망과 자기의 열정을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며 첫 번째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 미지의 신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원리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원리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느에미아의 기도 속의 첫 번째 원리는 그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정확히 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놀랍게도 자기 민족이 이런 역사의 고통을 끌어안게 된 사연 속에 조상들의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조상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이다 이건 무슨 의식이죠? 공동체의 의식이에요 이걸 보통 우리는 역사인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최근에 방송에 연일 보도되는 한국교회의 아픈 소식을 눈으로 보고 지금 듣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물론 잘못했어요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그것은 누구의 죄일 수밖에 없습니까? 나와 우리의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공동체의 죄라는 걸 놓치고 손가락질을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역사인식입니다 너와 나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여수와 서에도 보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 전투에 대패를 합니다 원인은 뭐냐? 추적에 들어가다가 걸러 올라오는 인물 하나가 결국 드러납니다 아간이에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는 물건들을 장막 밑에다가 숨겼던 것들이 드러나요 그때 성경 기자는 아주 날카롭게 잊을 수 없는 단어 하나를 성경에 남기죠 뭐죠? 장막 안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장막 안의 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공동체의 죄라는 뜻입니다 아간이 범죄했지만 그것을 한 사람의 범죄로 그냥 분리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금방 선을 가버려요 저놈! 저것!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뭐죠? 오늘 누에미아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나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공동체의 인식이고 역사의 인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 안에 이 인식이 너무 힘이에요 수십 년 신앙 생활을 해도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이다 보면 여전히 내 자식 내 것 내 인생 내 미래 내 남편 내 것에만 몰두해 있는 기도의 제목을 심심치 않게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욕구가 열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둘째 초등학교 다닐 때 서랍을 열어보면 구석다리에 딱지, 구슬 뭐 별거지 같은 게 다 거기 보물단지처럼 모셔져 있어요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그런데도 서랍을 열어보면 여전히 딱지, 구슬 그런 게 있다면 심각한 거죠 지금 서랍을 열어보면 전자제품들 이런 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내 것, 내 인생 그래서 한국교회는 너무 개교회주의요, 개인주의예요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식이 부족하고 그것은 역사인식의 결여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뿐입니다 이세예요, 느예미아는 고국을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8절을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8, 9절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모세의 말씀을 느예미아가 요약한 겁니다 그러면 느예미아의 인식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비장의 카드,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난감해 하시고 꼼짝 못 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들, 아이들에게 제일 대략 난감할 때의 상황이 언제입니까? 아빠가 해준다고 했잖아요 아들은 아빠의 약속을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시건치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언약은 뭐죠? 성도의 비장의 카드예요 비장의 카드 그러면 우리도 비장의 카드를 기도 때마다 꺼내들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뭐 있어야지 비장의 카드가 그 비장의 카드가 적어도 기도 속에 끈에 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카드들이 없으니까 제가 저희 딸한테 들은 얘기인데 기도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수험생이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더래요 하나님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너무 절실해가지고 너무 웃기는데 웃질 못했대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하나님은 그 머리를 돌리셨을 거예요 분명히 돌리셨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라고 그렇게라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애잔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금요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간증을 좀 했어요 27만 원 간증 들은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27만 원이 필요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단체에 가서 있는데 봉투를 하나씩 놀아주더래요 돌아오는 길에 그 봉투를 헤아려 보니까 이 30만 원도 아니고 정확하게 27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길 한복판에서 전율했던 그 간증을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죠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서 기도할 때마다 27만 원도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라는 것은 그런 실증적 어떤 카드가 있어야 돼요 카드가 그런데 그런 간증에 의해서 유발된 카드보다 더 중요한 게 더 확실한 게 뭐죠 하나님의 원약의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뭘 고민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 이 말을 자주 하죠 성경에 다 있어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성경에 다 있어요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성경 읽으란 말이에요 그것만큼 내 인생에 비상한 카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래 그런데 1장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간격이 4개월 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지났다는 얘기죠? 4개월 흘렀어요 기도하면서 어느 날 일이 일어납니다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누에미아는 사실상 왕의 술 맡은 장관이에요 술 맡은 장관은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왕의 얼굴을 아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보직입니다 궁궐 안에 이때는 여러 개파가 나눠져 있었고 항상 반란과 음모와 사례가 궁궐 안을 피비린내로 만들던 시대에 그래서 항상 왕의 음식에다 독사를 하기 위해서 독약을 섞어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에미아는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인정받고 그 위치까지 올라갔는가를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왕에게만 잘 보이면 그냥 한 세상 그럭저럭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위치예요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빼고 별 그럴 일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벌어집니다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므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상하죠 너 병도 없고 그런데 왜 얼굴이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은 건데 누에미아는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왕의 시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고백의 표현으로 얼굴에 근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은 표정이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표정도 결국은 또 하나의 고백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불경죄예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절 누에미아의 대답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탓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에 담아진 의미도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침공해서 집어삼켰던 지금 이 패권을 갖고 있는 바사제국의 통치철학이 뭔지 아세요? 왕의 묘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선조들을 숭배하는 게 통치의 원리고 통치의 힘이고 통치의 철학이에요 그걸 누구보다도 너에미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피폐되었습니다라고 해도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될 텐데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내용이 바뀐 건 아니에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묘실이라는 표현을 일본은 인용했어요 이 표현은 바사제국의 중심 통치철학이고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유교 문화 속에서 조상들을 잘 모셔야 나라가 평안해지고 자손들이 잘 된다는 밑도 끝도 없는 근거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래요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말을 듣고서 사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묵도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 정도까지 진전이 됐으면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게 있어요? 바로 속사정을 얘기하면 될 텐데 그 순간에도 누에미아는 뭐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잠깐 기도해요 왕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잠깐 묵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절대 할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 사이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 나서 꺼내놓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5절 제가 읽습니다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업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앞을 보실까요? 쭉 내용을 이후에라도 읽어보면 여기에 놀랍게도 누에미아는 두 가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또 한쪽은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안 하고 어느 쪽이 나은 걸까요? 둘 다 틀려요 둘 다 틀려요 누에미아는 기도하면서 뭘 갖고 있었죠? 정확한 단계적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계획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묻자 그 계획이 줄줄줄 나온 거예요 조서를 내려주시고 거기 경기변들에게 파발마를 보내셔서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시고 이런 정확한 계획과 전략을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정확히 알았고 두 번째는 그 기도 속에 역사인식과 공동체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비장에 무슨 카드가 있었어요? 언약의 카드가 있었어요 언약의 카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 속에 교획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다시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를 이 네 가지 원리를 따라 이 한 주간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